화이트 남성부 어덜트 82.3kg 경기 번호 36번 황성훈 선수와 정의준 선수입니다. 이 대웅 선수, 이 대웅 선수는 2번 멘토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웅 선수 2번 멘토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미닉 회원, Please come to Mates No.2. 도미닉 회원, Please come to Mates No.2. 도미닉회원, 다음경기 39번이 settlement. hu c c Fls 고형직 선수 한국전소 선수 한국전소 선수 한국전소 선수 준남수 선수 한국전소 선수 김정검 선수 본 취재소의 김정병 전투인 조상생군주재수의 핵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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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쿨 전투인 김정병 전투인 아깝다! 아 그런데 반영하면 안나가 이렇게 돼! 헝업 막아! 헝업 불어 얼굴을 불어 헝업 불어 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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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허거! 파이터 남성부 어덜트 82.3kg 서브미션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석 선수 이명석 선수 40분간 점심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님께서는 이가 꾸데보다면 눈에 위로 올라와 주시면 부탁하겠습니다. 선수님께서는 이가 꾸데보다면 눈에 위로 올라와 주시면 부탁하겠습니다. 네네를 자막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희가 25만 원 아르바이트 기아 예 아르바이트 이렇게 점심 먹고 다음 경기부터는 매칭 한 번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써달래요 수입하나 수입하나 자리가 애매하겠는데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이명택씨랑 유용민씨 점심시간이 있어서 30분 쉬시고 오후 12시 50분에 첫 경기 하실거에요 여기서 황성훈 선수 이겼습니다 황성훈 선수 이겼습니다 황성훈 선수 황성훈 선수 홍수 공유한 장만 주시겠어요 황성훈 선수 제가 수입 정서를 드린 듯이 제가 이걸로 뭘 드린 듯이 장애가 대신 걔네도 진행하고 정석들 중에 나갔잖아요 이미 나간 걸 제가 말린 양이에요 이미 서거보니 3명 나머지 한 번을 눌러도 몰라요 정재현 진주랑 여기 29번을 눌러도 몰라요 서거보니 제가 정말비 게임을 못돌려 29번이요?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는 아니고 고기만 게임이 안되는데 여기 2개는 뭐 그분이 2개 아니에요? 금방 누군 물어봅시다 여기요? 아 네 정지원씨 정지환씨 아 정지환? 정지환? 신체 1부가 나갔는데 시 이거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결승 네 근데 밥 먹어야 겠죠? 지금 여기서 네 다 보냈으니까 점심시간 네 점심시간 하고 저희도 보냈다 전심시간